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화의 분류 가운데서 영모도라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모라고 했을 때 그 영자가 날개 영자거든요 그 다음에 꼬리 모자 아니면 털 모자 날개가 있고 털이 있는 동물들을 그리는 그림을 영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특정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많이 그리기도 하지만 실제 살고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 많죠 아마 민화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모도는 어떤 자연친화적인 자연순홍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선비나 문인 묵객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영모도를 그려서 가까이 두고 있음으로써 어떤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모도는 민화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문인화 쪽에서 영모를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암각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특히 유교문화 속에서는 선비사상, 선비선호사상 때문에 영모를 좋아하고 많이 그렸지만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의 민화가 크게 유행되면서 민화를 그렸던 작가들 역시 대중, 민중 속에서 생각하는 보고 느끼는 생각들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민화 속에서도 영모도가 많이 등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화의 한 분류로 생각을 했었고 의외로 영모도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모도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화 영모도에 나타나는 내용들의 목차는 새와 동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도 속에 등장되는 새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게 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학을 단독으로 그렸거나 아니면 학과 소나무를 그려서 송학 결국은 소나무와 학은 장수와 관계가 있었는데 그 영모 속에서는 털 달린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되고 있는 게 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들이 민화 속에서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냥 훌륭한 신선 세계의 장수의 학보다는 동물과 친화력을 가진 특히 국화, 불로초 같은 것을 곁들여서 역시 민화하는 종합적인 생각을 종합적인 기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그림이 대표적인 송학의 그림이라고 그런데 역시 소나무는 송죽과도 관계가 있죠 물론 소나무나 대나무는 해는 영모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영모의 역할을 더 신령스러운 그런 그림으로 보다는 소나무나 대나무, 학, 구름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십장생 속에서 장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영모라는 내용의 민화의 상징성은 역시 길상화로써 수복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의 종류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이 천년을 사는 동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백학, 청학 이런 100년을 살면 학이 100년을 살면 백학이 되고 그다음에 500년을 살면 청학이 되어서 청학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세계에서만 산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학이라는 자체만은 털 달린 영호화에 속한다 그래서 민화 속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게 같은 학을 가지고 장수, 벽사는 조금 다르습니다만 장수, 벽사, 길상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민화에 등장되는 동물들이 대부분 큰 단위로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같은 동물이면서 그렇게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학 한 쌍이 아주 사이좋게 놀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화꽃 지필 무렵에는 이런 학이 없었죠 철새로서 이 철새는 더운 열대지방 우리가 봄에서 보통 여름에서 가을까지 학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매화가 피어 있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영모나 학을 더 아름다운 훌륭한 좋은 길상의 상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작가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즐거운 학 그림은 아름다운 백매 속 백매 아래에서 있는 게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바로 민화이면서 꽤 논리적인 편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도 민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아마 이런 경우가 청학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학 그림 중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서 학이 그림 속에서 다리를 하나를 들고 외다리로 서 있는 경우는 가장 행복한 시간 학이 잠잘 때는 눈을 감고 목을 움츠리고 외다리로 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동물학자들이 보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화를 얘기할 때는 현실적인 과학 세계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소화되지 못해요 역시 과학 문명과는 관계 없는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길상적인 생각 수복과 관계된 장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읽어내면 민화가 쉽게 읽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지버섯이 있고 영지버섯 아래 아주 학이 편안하게 사이좋은 마치 부부의 좋은 금술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의 동물이지만 우리 민화 속에 많이 등장되었고 영모 분야에서 보시면 봉황새야말로 어떻습니까? 꼬리, 날개, 그 다음에 봉황의 깃 이런 포인트를 많이 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봉황에 대해서 보면 지금 그림 속에서는 마치 학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결혼식 때 홀레복의 봉황새가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황새는 어진 성군이 나타났을 때 봉황새가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님, 임금님, 대통령이 어진 성군으로 정치를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핵심 마크가 봉황이죠 그래서 청와대의 대통령과 관계된 조각품이나 승용차를 비롯해서 관용차 같은 데서 보면 봉황이 그려진 이유는 어진 성군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청와대의 상징을 봉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봉황은 지금 여기에 보이시면 이게 대나무가 보이시고 대나무 뒤에 이런 그림에서는 이게 오동나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문화 속에서 오동나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입이 넓은 게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 이파리가 나무 입이 가장 크고 넓은 게 오동나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동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 비어 있는 표현을 이렇게 마치 좌우에서 톱니바퀴 같은 게 나오면서 그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상징했고 또는 이 그림은 오동나무보다 봉황이 더 크게 보여요 그야말로 어떤 동심의 세계에서 어떤 제약이나 규제를 떠나서 봉황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작가는 오동나무나 어떤 영지버섯이나 이런 것보다는 봉황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역시 봉황을 마치 공작새처럼 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공작새라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 현재는 어디에서든지 봉황새를 공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공작새가 우리 문화 속에 등장되어서 일반화 되기까지는 그렇게 연대를 올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황도 공작새와 비슷한 같은 맹류인 걸로 생각을 하고 꼬리 부분을 오동나무 아래 이렇게 괴석 위에 봉황을 그렸는데 봉황이 마치 공작새 꼬리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그림만을 좋아하는 훌륭한 지식인 그 다음에 봉황이나 공작 이런 새의 전문가가 아닌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봉황과 공작이 합, 숲합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림에서 보면 봉황의 벼슬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전체 몸 전체 비례에 비해서 벼슬의 높이가 큽니다 결국은 우리 문화 속에서 장닭의 벼슬, 봉황의 벼슬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다경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닭은 벼슬과 관계되어 있는데 봉황도 닭과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벼슬을 강조함으로써 벼슬이 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어진성군 임금을 상징하는 내용과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당 문인화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백로였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이 백로의 종류가 외가리, 세백로 그래서 우리가 늪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백로 같은 철새가 많이 모여드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백로는 약 16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민화 속에 등장되는 백로는 대부분 하얀, 완벽한 순수, 순, 백의 털을 가진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백이라는 것은 특히 양반 사회에서 굉장히 청순함과 청순한 자태 그 다음에 백로가 다른 세들에 비해서 행동이 상당히 느리게 슬로우 템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백의 신결과 청순한 자태가 선비와 닮았다고 해서 백로를 선비의 세라고도 불렀었고 특히 선비들이 그린 그림 속에서 선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백로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아마 이런 백로야말로 홀로, 외로이 역시 한 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백로이면서 특히 이렇게 털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은 아마 역모도의 어떤 상징을 더욱 강조시키기 위한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시 수목으로 바탕 배경도 깨끗하게 백으로 처리하면서 백로를 바위 속에서 살짝 돋보이게 해서 머리 목 부분만을 위로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선비 사상, 선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서는 이만한 백로만한 그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백로가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연밭에서 연꽃과 함께 백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백로를 선비의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그려진 아마 연은 연년이 과거 급제한다 연년이 출세한다 그래서 연꽃을 연년이 출세 상징, 출세와 정말 청빈하고 깨끗한 선비를 그렸다는 것은 상당히 융합이 잘 맞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원앙새 얘기인데요 이 학과 함께 연꽃 속에 등장되는 여러 가지 헤엄을 칠 수 있는 동물 중에서 아마 원앙새가 가장 아름다운 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은 고고하게 연밭에 있지만 헤엄을 치지 못하는 새죠 거기에서 헤엄을 잘 치는 기러기나 원앙새가 영모화해서 빠질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림 속에서 보면 아주 오래된 연잎이 마지막 지는 부분을 이렇게 연잎이 물을 향해서 숙여 들어가면서 벌레 먹은 표정을 나타냈다든가 아니면 물잠자리를 그려서 전체 그림 속에서 눈이 원앙새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물잠자리를 그려서 어떤 수중세계 같은 것을 강조했던 것 특히 물방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화야말로 그린 작가가 생각하는 그린 작가의 생활환경을 읽을 수 있는 그림으로서 원앙새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만 실제 원앙새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 형태만 그렸을 뿐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백로나 다른 동물을 날개 달린 동물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원앙새가 꽤 많이 등장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원왕이라는 것은 남과 여 신혼의 부부를 원앙금침 원앙실 원앙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이 원앙새는 부부의 금슬로 가장 행복한 부부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앙새의 그림들을 보면 상당히 물오리같이 그렸으면서 원앙새의 바탕 상징은 상당 부분 보면 국화가 등장되는데요 이게 왜 국화 아래 원앙새를 그리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원앙새를 그리는 게 기본적인 그림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역시 상당히 연대가 올라가고 사용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역시 요즘 작은 사과 같은 열매 국화, 가을과 원앙 그러니까 뭔가 삶의 행복이 가을과 같은 풍요로운 풍만한 세태를 이 작가가 원앙새를 통해서 그리고 싶어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앙새와 기러기 같은 연꽃과 연꽃밭의 물에 사는 새이면서 가을의 갈대와 국화 그래서 갈대라는 용어는 한자로 쓰면 갈대로자가 되고 기러기는 기러기 안 그러니까 한자로서 보면 갈대 노자와 기러기 안 그 노안이라는 것이 발음이 늙을 노자하고 편안함과 같다 노안 늙어서 편안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문인화 속에서는 상당히 갈대와 기러기 그다음에 가을을 상징하는 배경을 가지고 그려지는 게 역시 원앙새와 기러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러기라는 동물 새는 한 번 연을 맺으면 한쪽이 먼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짝을 찾지 않는 우리말로 하면 재혼을 이혼을 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기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전통 생활 문화 속에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장가 갈 때 맨 먼저 기러기 아버님이 등 뒤에 나무로 만든 목 안 기러기를 짊어지고 신부 집에 들어가서 신부 어머니에게 신랑이 기러기를 전달해 주죠 그러면 신부 어머니가 치마에다가 그 목 안 나무 기러기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 부부가 만나면 영원히 한쪽이 없어지더라도 죽더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해로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상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문화 속에 등장되는 상당 부분들은 그런 우리 생활 속 문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기러기가 이렇게 다시 문을 찾아가는 역시 기러기는 가을 달밤의 기러기 아마 그게 그림이 많이 등장되는 건데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과학적인 문화 속에서 보면 철새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고 철새는 특히 기러기 아마 외갈이 같은 경우는 여름 철새이지만 기러기 같은 경우는 겨울 철새이기 때문에 가을 달밤의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 산하를 찾아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매우 적절한 표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러기와 함께 영모도 속에 등장되는 새들 가운데서는 이름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서 이런 공작새 같은 것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만 여타의 새들은 여러 가지 명칭들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새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영모 가운데 가장 우리 문화 속에 밀접해 있는 새의 종류가 닭이었죠 특히 이 닭은 장닭으로서 조금 전에 봉황 벼슬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의기양양한 자세 그래서 목의 아름다운 깃털을 최대한 부풀려서 그 장닭으로서 남자로서의 아주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게 닭이죠 그래서 이 닭의 그림들은 상당 부분 암수에서 또는 병아리 같은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병아리와 암탉, 장닭은 역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가장 비례를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암탉이 병아리들에게 뭔가를 먹여 살리는 그런 내용을 가족의 상징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장닭의 당당함 상당히 신령스러운 닭이란 우리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닭이 밤에 울어야 날이 새고 날이 새는 것은 어두운 밤에 무서운 어떤 잡귀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어느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닭이 울어야 날이 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닭은 벽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벼슬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출세, 벼슬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부부의 화합이 금술이 좋아서 여러 마리의 알을 품고 있는 가정을 닭이야말로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떤 영모 우리 문화 속에서 영모로서, 벽사로서, 가정의 행운, 행복으로서 참 다양하게 우리가 가까이 닭이 없으면 닭은 가축으로서는 힘들 만큼 닭의 이용, 활용, 닭을 상징하는 가치는 문화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아주 재미있는 것은 닭을 그릴 때 보통은 병아리를 7마리를 그리거나 아니면 5마리를 짝수로 그리거나 7마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아들을 비는 자손을 원하는 상징은 칠성신앙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7 또는 9 또는 5 이런 숫자 개념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렇게 암탉은 병아리를 집안을 잘 다스리는 여성의 상징으로 출세와 아주 뭔가 지켜주고 의젓한 그림으로써 뭔가를 지켜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닭 중에서도 장닭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역시 그 장닭의 목에 털을 세워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특히 그 꼬리 부분을 매우 강조하게 그린 것은 닭의 습성을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부엉이 오리꽁 참새과들도 많은데요 이런 꽁도 마찬가지로 매화나무 밑에서 부부가 그래서 아마 혼례식에서 원래는 혼례청에 두 마리의 새를 갖다 놓는 것은 원앙새 아니면 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꽁 대신 닭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꽁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혼례청 상 위에 닭을 놓는 경우죠 역시 암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닭의 이야기에서 아주 화목한 가정 그 다음에 병아리를 잘 기르는 가정의 행복함을 상징했듯이 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꽁은 역시 가정의 행복 부부의 금술 행복을 상징하면서 아마 영모라는 그림 속에 빠지지 않은 종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꽁이 이렇게 암수가 아주 사이좋게 그리는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새들은 백두조라고 그래서 머리 부분을 흰 그러니까 머리가 희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 다음에 머리가 검정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오랫동안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자는 금술 좋은 내용으로 그래서 대부분 그 새들이나 미나 속에 쌍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백두조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얀 아주 점잖은 지식 수준이 높은 우리 문화의 상징처럼 영모도에서도 같은 상징으로 백두조 같은 것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암수가 나란히 기대고 있는 내용 이런 새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명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약 한 백년 전후 되기 때문에 그 무렵에 이런 철새가 우리 문화 속에 있었는지 아무튼 영모라는 새 그 분야에서 새를 보면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들도 참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오리죠 오리 또는 기러기 같은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등장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도 역시 영모에서 꼭 등장되는 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문화 속에 매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날아다니는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장군의 상징 또는 흰 매는 아주 전쟁을 훌륭하게 잘 하는 최고의 관리자인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매 그림 속에는 상당 부분 매가 아랫부분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토끼나 다른 동물을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었고요 역시 매도 마찬가지로 새끼를 잘 기르는 것은 동물의 기본적인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부엉이처럼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엉이라고 하죠 부엉이나 올빼미는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새는 첫째 눈이 밝다는 거죠 깜깜한데도 밝음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동물 속에서도 눈이 큰 새지만 그림 속에서도 보면 부엉이나 올빼미는 이렇게 눈을 크게 그려서 그래서 부엉이나 올빼미를 그림 속에 많이 그리는 것은 아마 벽장문 같은 데서도 보면 물고기 그림과 함께 부엉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눈을 크게 뜨고 밤에도 날아다니는 밤에 생활하는 관습을 받아들여서 뭔가 잘 지키고 막아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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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